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Station Z 저는 레원입니다 처음 자취를 시작하면 행복한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가구는 어떤 색으로 할지 방 구조는 어떻게 배치할지 디퓨저는 무슨 향으로 할지까지 하나하나 직접 다 골라야 하거든요 과정은 좀 힘들고 귀찮을 때도 있는데요 내 취향대로 채워진 방을 보면 또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자취방만큼이나 저의 애정이 듬뿍 담긴 또 다른 공간 원래 이름이 레원 오늘 제 취향껏 제 마음대로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집들이 들어와 들어와 레원의 원래 이름이 레원 스테이션 Z 원래 이름이 레원 오늘 첫 곡은 진 피처링 팔로알토 펍데이의 네버노 들려드렸습니다 세련된 사운드를 자랑하는 이 노래는 요즘 영국에서 다시 유행하는 2000년대의 개러지 투스텝 장르를 현대적으로 잘 해석해 담아낸 곡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음악도 유행도 돌고 돌아 다시 돌아오듯 저 레디도 한 주를 돌고 돌아 원래 원 청취자 여러분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첫 자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새롭게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자취 아 제가 진짜 이제 제대로 자취를 하게 된 게 지금 처음인데 그 전에 이제 자취를 합시고 작업실을 하나 구해서 자취를 해야겠다고 작업실에서 살려고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 좁은 공간이 사람이 잠이 안 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7월 18일 날짜로 제가 자취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 자취가 참 뭔가 되게 설레요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게 아직 뭐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텔에 온 기분이랄까 매일 문을 열 때마다 호텔 뭔가 들어오는 느낌? 그리고 침대 딱 하나 놔뒀고 그리고 기리보영 집에서 제가 가구를 하나 구매했어요 기리보영이 내놓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냉큼 가져왔는데 진짜 이쁩니다 약간 수납장 같은 건데 나중에 제가 자랑 한번 할게요 집 정리를 제가 잘하는 편인데 한 방에 몰아서 하는 편이라 약간 어차피 물건 더 들어올 건데 지금 안 해도 돼 하고 이렇게 엄청 쌓아놨거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은 막 물건이 막 바닥에 이렇게 있어요 얼른 정리를 해야 집들이라도 부르고 하는데 아직 집들이를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처음으로 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제작진분들이 저에게 집들이 선물로 휴지를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에 아직 휴지도 없거든요 휴지를 하나 하나 갖다 놨고 그리고 사실 필요한 게 많은데 막 안마커튼 이런 게 필요해가지고 안마커튼을 부탁드릴 수는 없고 안마커튼은 제가 제가 사주신다고 하네요 안마커튼은 제가 설치하려고 했는데 뭐 사주시면 감사하죠 실시간 문자 오고 있습니다 신가은님께서 오늘도 미치도록 귀여움 초가인 레디 오늘도 레하 아 레하 반갑습니다 3761님 레하레하 레디 오늘 단독이라고 해서 후다다닥 달려왔습니다 레디 집들이 당장 가 아 집들이 제가 불러주겠습니다 아니 뭐 어떻게 뭐 온라인으로라도 제가 집들이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5240님 목요일만 목 빠지게 기다리다가 드디어 오늘도 재밌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프지 마세요 아 아픈 게 제가 최근에 SNS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좀 아프다고 했는데 제가 관절이 좀 아픕니다 너무 많이 움직이고 막 공연 때 막 좀 많이 움직이고 몸을 많이 쓰고 하다가 지금 관절이 천천히 아프다가 지금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병원을 열심히 물리치료를 다니고 있어요 7300님 본격 자취 시작한 레디 축하 푸카 더운 여름밤 즐거운 한 시간 잘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 아 혼자 하는데 이제 부담도 안되고 너무 신나요 그래가지고 얘기 제 얘기 많이 할 생각에 아주아주 신이 납니다 2339님 아 이 분이 광고 멘트를 또 추천해 주셨는데 아 지금 하면은 스포가 되니까 아 오늘의 광고 멘트 있나요 없다면 이거 어떠세요 하고 음 이렇게 재밌는 거를 보냈는데 이따가 들려 드리겠습니다 아 2022년 7월의 마지막 목요일을 맞이한 월레원 오늘은 저 레디가 한 시간 동안 좋아하는 여러 노래들을 들려 드리고 또 노래의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도 청취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노래들을 플레이리스트에 많이 많이 넣어 가시고 좋은 노래가 나오면 문자로 열렬한 반응 부탁드립니다 또 저 레디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 뭐든지 답변 해드리거든요 언제든지 문자 주세요 문자 많이 많이 주시고 문자 번호는 샵8910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어플 콩YK는 무료고요 스테이션제트는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 스테이션제트 채널 통해서도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스테이션제트의 공식 인스타그램 스테이션제트 89.1도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어플 재패토로도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바타 레원이가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고요 제패토 앱에서 저랑 똑 닮은 레원이가 입을 뻥긋뻥긋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레원의 원래 이름이 레원을 듣고 계십니다 그거 아시죠?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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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원의 추천곡을 소개하는 시간 레원과 추천곡이 좋아 지난주 저 레디가 여러분들에게 깜짝 놀랄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는데요 바로 제가 새로운 레이블 코즘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코즘이 뭐냐면 코스모스에서 따온 말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갇혀있지 않고 우주로 머나먼 우주로 뻗어나간다는 그런 뜻이고 코스믹보이의 코스 코슴 앞에 글자를 따온 거이기도 합니다 멤버로는 이제 코스믹보이 형님께서 사장님이시고요 김승민님 그리고 레원 이렇게 새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코즘에 이제 합류하게 된 계기는 뭔가 저도 모험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또 저도 젊거든요 나이도 젊고 이제 뭘 해야 될까 내가 3년 동안 많은 걸 보여줬고 최선을 다해서 내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내가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할까 생각을 하다가 음악적으로 좀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코스믹보이님과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 좀 매료돼가지고 이렇게 푹 빠져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코즘에서 이제 앞으로 제가 보여줄 것은 지금 그대로 저의 그 끼를 많이 발산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지만 그 이후에 이제 음악적인 부분에서 제가 좀 더 여러분들 귀에 쏙쏙 박히고 좀 더 신선하고 좀 더 세련되고 좀 어쩌면 좀 다듬어지고 새로운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볼 것 같은데요 음악적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작진분들께서 코 중에서 가장 탐나는 코를 물어보셨는데 지코, 페노메코, 개코인데 코 중에서 가장 탐나는 코 저는 지코 지코 형님으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번 만나 뵌 적이 있는데 그 저의 그 벌스를 엄청 어떤 벌스를 엄청 좋아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 그거 듣고 엄청 용기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 일어나 리믹스라는 그 기치요지님의 곡에 제가 엄청난 벌스를 썼거든요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신선한 충격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지코 형님으로 아 그리고 또 질문에 코즘 vs 레이니즘 vs 알고리즘 vs 류마티즘 vs 프리즘 vs 저널리즘이 있는데 아 저는 다 됐고 요즘으로 하겠습니다 요즘 아 요즘이 제일 좋아서 요즘 너무 좋거든요 요즘 그리고 코즘으로 제가 또 오늘 제가 1시간 풀로 채우는 시간이라 코즘으로 2행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운 띄워 주시겠어요? 코 코... 코딱지 즘 좀 그만 팔아 아 죄송합니다 아 또 저 레디가 어제부로 새로운 예능을 시작했습니다 아 지지난주 방송에 얼핏 말씀드렸긴 한데 바로 배꼽 투어인데요 아 배꼽 투어란 어떤 예능이냐 이 배꼽이 그 배꼽이 아니라 그 배에 있는 배꼽이 아니라 백을 곱한다 에 배꼽인데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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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짓을 받아요 돈을 이제 받아서 정해진 한 50만원 정도를 받아서 저희가 3명 풍자 레원 장지수 이렇게 베트남에서 살아남는 예능입니다 50만원을 이제 베트남 돈으로 환전을 해서 쓰게 되는데 셋이서 5일 정도를 쓰거든요 아 4일인가 그래서 그걸 남기면 그걸 열심히 아껴서 남기면 곱하기 100을 해서 저희의 출연료로 이렇게 주는 그런 예능인데 정말 그 아끼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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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아끼다 보니까 맛있는 밥도 못 먹고 편하게 교통수단도 이용도 못하고 근데 그게 또 추억이 되더라고요 금방 추억 보정이 돼서 행복했습니다 이제 배꼽토의 관전 포인트는 아 열심히 아 뭐라도 써보려고 하는 레원과 그걸 양쪽에서 막는 그... 풍자 누나와 지수형의 그런 그런 관전 포인트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고요 아 저는 둘 중에 한 명이랑만 여행을 떠나야 된다면 아... 풍자 누나랑 가겠습니다 왜냐면 그 지수형이 더 더 잘 아껴요 너무 잘 아껴 어떻게 그렇게 돈을 잘 아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풍자 누나랑 가면 아 먹는 데는 좀 쓴다 그래서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아 새로운 레이블 새로운 예능 새로운 자취생활 그리고 또 다음 주면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거 아시죠? 새로운 일은 항상 설레여서 좋은 거 같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준비한 특집은 레디 좋아 코즘 좋아 자취 좋아 원래원 좋아 힙합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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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이나 혹은 저 레디에게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없이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어플 콩 마이케인은 무료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좋아 특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작진분들이 저 레디가 뭘 좋아하는지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이지고 원장님 질문 주시죠 레디님은 찍먹이 좋습니까? 부먹이 좋습니까? 아 저는 부먹 좋아합니다 부먹이 이제 뭔가 그 부먹이 완전 눅눅한 부먹이 아니라 좀 이제 바삭한데 붓고 한 40초 뒤에 먹는 부먹이라 좀 디테일하죠 완전 눅눅한 것보다는 그래도 다 묻어있는 게 좋아서 부먹 좋아합니다 부먹 좋아하시나요? 저는 찍먹을 좋아합니다 찍먹 좋아하세요? 아 저 찍먹 좋아하는 사람이랑 말 안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뭘 어떤 걸 좋아하실지 너무 궁금한데 아 저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저는 제가 봤을 때 찍먹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다른 질문도 있나요?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레디님은 아빠가 좋으세요? 엄마가 좋으세요? 아 이거는 아 이거는 그냥 엄마를 좀 더 좋아하긴 해요 아 그게 이게 아빠도 좋아하는데 이게 그 야 엄마 아빠 다 좋아해요 엄마 아빠 다 좋아하는데 이게 엄마랑 보낸 시간이 제가 더 많아요 아버지가 이제 좀 서운하시겠지만 아버지가 울산에 계시고 이주에 한 번씩 올라오시고 좀 이제 약간 집안에서는 좀 차가우세요 제가 최근에 아버지 공장에 준공식에 공연을 하러 갔다 왔거든요 아 맞다 이 얘기도 하고 싶었다 아버지 이제 회사에서 회장님께서 또 불러주셔가지고 아 가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아 되게 마음이 벅차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의 가가지고 아버지의 회사 동료분들과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혀 다른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얘기에서 아빠가 아빠가 뭐 이런 사람이고 유머 감각도 좀 있고 술도 술도 자주 마시고 뭔가 좀 잘 챙기고 이런 거 보면서 아 집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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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구나 집에서만 차갑구나 그래서 아빠 아빠보다 엄마랑 좀 더 친하고 좋아합니다 어머님을 선택해가지고 급하게 변명을 준비한 건 아니시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변명이 아니고 엄마 아빠 다 사랑한다 이 말이었습니다 다음 질문 있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레디님은 진절미 님이 좋습니까? 이영진 님이 좋습니까? 아 이건 뭐 민호인 님이 좋습니까? 아니면 저희 강피디 님이 좋습니까? 아 저는 강피디 님이 더 좋습니다 네 강피디 님을 제일 좋아하고요 아 사실 진짜 이 스테이션 제트 라디오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가장 아니 사회생활 아니고 지금 사회생활 하는 거냐고 작가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이게 진짜로 무슨 느낌이냐면요 제가 그렇게 그 제 이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긴 했는데 어딜 가서는 하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진심입니다 믿어주세요 합격입니다 네 다른 질문 있나요?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네 질문 주세요 레디 님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사랑이 좋은지 우정이 좋은지 아니면은 돈이 좋은지 어 사랑 돈 우정 사랑이죠 네 가족 일단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아직 찾아오지 않은 진짜 죽고 못살 그 저의 미래 그 와이프 에 대한 사랑 사랑 아닙니까 네 네 그 제가 사랑 잘 모르거든요 근데 얘기만 막 들어보니까 어떤 사랑은 찾아오고 와 한 두 달 만에 연애하다가 와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되겠다 해서 결혼한 사람을 제가 봤거든요 주변에서 그런거 그런거 보니까 사랑이 진짜 찾아오나봐요 네 그래서 사랑 일단 가족 간의 사랑이 저를 증명했어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막 아낌없이 줘도 아깝지 않은 이게 사랑이구나 사랑을 저 대충 알고 있거든요 그게 그런 진짜 저랑 피 안 섞인 이성적으로 이성적인 그 뭔가 그 사람과 그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 미래의 와이프 분 네 근데 질문 끝이죠 아 실시간 문자 오고 있는데 오늘 되게 제가 차분하네요 이게 어 뭐라야될까 오늘 왜 이렇게 차분하지 2339님 전 찍먹이었는데 레디를 위해 부먹으로 갈아탈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진짜요 부먹 괜찮아요 찍먹 너무 입천장 닫히고 너무 바삭바삭해가지고 입 닦아집니다 장윤민님 레디 담궈먹는 담먹은 어때요 아 저래 담궈먹겠다는 건 줄 알았어요 레디 담궈먹는 담먹은 어때요 아 뭘 네 담궈먹는 담먹 아 담먹이 제가 말한 그 아까 한 30-40초 담궈불불먹이랑 비슷한 거 같아요 같은 얘기인 거 같은데 담먹 좋습니다 8038님 안녕하세요 레오님 저는 제페토에서 케이치타로 활동 중인 유저입니다 지금 제페토 생중계로 잘 보고 있어요 제페토 유저분이 문자 참여해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자주 놀라와주세요 사랑합니다 강성아님 까 레오님 저 아이 엄만데 이렇게 설레게 하실 건가요 안경 쓰지 마옵소서 안구호강하네요 아 그래요? 아 부끄럽네요 아 그 아이 엄마라고 하셨으니까 결혼 하셨겠네요 그 결혼하면 어떤가요 저도 결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청취자분들과 저 레디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원래 원 힙합 라디오 아닙니까 그런만큼 제가 오늘 정말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추앙하고 아끼고 염려하고 응원하고 친애하고 사모하고 레디꼬하는 탑5래퍼를 꼽고 추천곡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크 너무 재밌겠는데요 저 레디가 꼽는 탑5래퍼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에픽카이의 타블로 행님입니다 아 이게 제가 순서대로 뽑았어요 탑5가 그 순서가 그 탑1,2,3,4가 아니라 제가 그 사람한테 빠지고 아 이 사람이 나의 그 인생에 스며든 그 예를 들어서 그 연도순으로 정렬을 한 거거든요 가장 처음에 이제 타블로 형님께 제가 빠지게 됩니다 바로 2014년이었죠 어 팔집일 거예요 신발장 앨범을 내셨을 때 제가 그거 앨범을 풀로 처음 돌려봤어요 와 이게 앨범을 풀로 돌린 게 처음이었고 그전까지는 이제 타이틀곡만 듣거나 아니면 앨범 그 과일 차트 탑100에서 쭉 듣거나 이렇게 했는데 처음으로 제가 실수로 전곡을 돌려버렸거든요 근데 다 좋은 거예요 이제 집에서 침대에서 듣는데 아 그때부터 푹 빠져가지고 엄청 좋아하게 됐습니다 막 따라 부르고 노래방 가서 엄청 부르고 학교에서 부르고 제가 근데 또 여기 스테이션 제트에서 타블로 형님과 통화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때 이제 정말 떨려가지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말을 제대로 못 꺼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긴장해가지고 땀을 삐질삐질 지고 지금도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정도로 엄청 사랑하는 형님입니다 타블로 형님의 노래를 한 소절 하자면 그 노래가 있어요 또 싸워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해를 두 번 해도 일 만나면 오해 어 마지막 마디를 해버려가지고 끝나버렸네 아 네 마디 해야되는데 마지막 마디를 해버렸어요 네 이런 가사가 있는데 아 그래서 제가 오늘 들려드리고 들려드리려고 하는 곡은 에픽하이 피처링 이하이의 춥다 입니다 아 이건 진짜 제가 그 날씨가 추울 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마음이 너무 추울 때 들어요 이게 마음이 추울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이 마음이 차가워질 때가 있는데 이때 이 노래 딱 틀면은 진짜 뭔가 몽글몽글 해지면서 막 눈물 나고 그렇습니다 아 진짜 이거 제가 한번 들려드리면서 제가 또 잘 부르니까 한번 더블링도 해보고 해볼게요 그러면 춥다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춥다 에픽하이의 춥다 피처링 이하이 듣고 왔습니다 아 너무 추워졌어요 지금 아 사실 타블루행님 하면 라임이랑 펀치라인인데 아 그래서 특별히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 전에 실시간 문자가 있네요 아 레원도 가끔 실수를 한답니다 2339님 아 전 처음으로 전곡 돌려본 게 당신입니다 그래요? 어 너무 고맙네 내꺼 전곡 돌릴 정도는 아닌데 네 아 제페토에서 김격남님 장래원 사랑해 제페토로 왔습니다 웬디님 라디오 원래 이 시간에 하시나요? 아 네 매일 밤 12시 스테이션 제트가 진행되고요 이제 목요일에는 저 레원이 찾아옵니다 콩 어플이나 라디오 89.1MHz로 들어주세요 제페토 웬디씨가 노래도 좋고 목소리 톤이랑 딕션이랑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아 아니 제 얘기가 아니죠 이거 타블루 형님 얘기 아닌가요? 에피카이의 얘기인가요? 제 얘기인가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바로 바로 오픈스튜디오 끝말잇기 배틀입니다 아 이제 오픈스튜디오 와주신 청취자분들과 끝말잇기 배틀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항상 이제 오픈스튜디오에 팬분들이 오시는데 떨리네요 밖에서 웃고 있는데 저 레디를 끝말잇기로 이길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은 푸쳐앤섭 해주세요 한 분이 지금 손을 드셨는데 네 지목을 했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 배틀에서 저 레디가 이기면 스테이션 제트 제작진분들이 사비로 사비로 제 자취방에 필요한 선물을 사주신다고 하구요 오픈스튜디오가 이기면 오픈에 있는 사람들 전원과 문자 참여해주는 몇 분을 추첨해서 빙수를 쏴드리도록 한다고 합니다 끝말잇기는 쿵쿵따가 아니라 글자수 제한은 없는데요 비속어, 브랜드 등 방송에 부적합한 단어를 말하시면 저희 이즈고 원장님께서 수갑을 들고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발 조심조심 합시다 브랜드랑 비속어 안되구요 자 그러면 타블로로 끝말잇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타블로 로? 로데오 로데오 오리 리본 본드 드라마 마이크 크로마키 키스 스위스 스 스 스테이션제트 안되나? 트라이앵글 글자 자전거 거위 안 끝나는데 위로 로봇 봇 봇 봇 봇 봇 봇 끝말잇기도 해봤는데요 제가 이겼네요 이제 다시 저 레디가 꼽은 탑5래퍼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두번째 주인공은 바로 빈지노 형님입니다 제가 에픽하이 님들께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빈지노 형님의 노래를 듣게 됐는데 제가 원래 모르고 있다가 그 2426를 처음 듣게 됐어요 그 앨범에 있는 아쿠아맨 아쿠아맨을 제일 처음 듣고 이것도 전곡 재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이게 2015년이었거든요 2015년 겨울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 정말 사촌 집에 가서 하루종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학교에서 빈지노 님이라 하면은 사실 그냥 그 100% 100이면 100 빈지노 힙합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빈지노 얘기를 하면은 정말 아주 그냥 난리가 나고 그 리스펙의 대상이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가사를 정말 시처럼 쓰셔가지고 어렸을 때 그 몽글몽글하던 저의 15살에 마음을 울렸습니다 제지팩트라는 이제 시미트와이스라는 프로듀서님과 이 그룹도 하고 계신데 저는 이제 제지팩트랑 빈지노 님 솔로 앨범을 고르자면 아 어렵다 그래도 빈지노 형님의 솔로 앨범을 저는 고르겠습니다 사석에서 만난 적은 없지만 한번 만나뵙고 싶네요 너무 멋있습니다 아 이제 빈지노 형님의 노래를 듣기 전에 저희 제작진이 퀴즈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허밍 퀴즈인데요 제가 제작진 분들의 아 저번에 저번에 허밍 퀴즈 해봤는데 와 이거 가능한 건가 여러분들 스테이션 제트 꾸준히 보신 분이라면 이 허밍 어느 정도 난이도인지 대충 알고 계실텐데 절대 못 맞춰요 절대 일단은 허밍을 듣고 빈지노 님의 곡 제목을 정확히 맞추면 되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 한번 문제 내주시죠 1번입니다 정답 정답 하루종일 너란 바다 속을 향해하는 나는 아커맨 레원씨 딩동댕입니다 마쳤고요 진짜 89.1 메가 헤르치로 자동차에서 들으시는 분들께서 깜짝깜짝 놀라시겠어요 2번 문제 가겠습니다 끝이에요? 잠깐만 이거 한 번도 못 듣나? 잠깐만 이거 진짜 모르겠다 허밍 누가 하시는 건가요? 진짜 이거는 킹바퀴 대회 1등 하실 거 같습니다 정답이 뭐죠? 레원씨 틀렸어요 예술가들은 이게 뭔지 알겠지 거미에만 와가불렐라 아 예에에 어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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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대로 안 불렀네 아 진짜 대충 불렀네 이거는 와아 딸리 뱀피카소 를 보면 안 자랐어 나도 물감을 찾고 난 여기까지 왔어 달리 베프 피카소 와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아 오늘부로 정을 뗐습니다 네 정이 떨어지네요 진짜 와 이거를 와 이건 진짜 못 맞춰요 아 근데 마지막 문제 맞춰보겠습니다 제가 찐팬이기 때문에 마지막 문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번 문제 우영우요? 우영우요? 끝이에요?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더 우영우 뭐예요 이게 뭐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와 이거 뭐 내가 듣고 화낸다 이거는 한번 들려봐요 이거 그렇네 와 이거 그거잖아요 언에듀케이리키드님 피처링하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부르시냐 와 이거 진짜 진짜 너무 하신다 이건 빈지노님이 들으시면 화내실 것 같아요 와 이거 어려웠다 아 근데 다음에 하나 더 하고 싶은데 3번 문제까지밖에 없네요 이거는 아마 아무도 못 맞췄을 거예요 퀴즈를 풀었으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또 빈지노 형님의 노래 들어야 되는데 아 그리고 끝말잇기를 제가 이겼으니까요 오픈 스튜디오 청취자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스테이션 제트 홈페이지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주겠습니다 아 그럼 저는 이제 암막커튼 받는 건가요? 그러면 빈지노 형님의 스피치 04번 릴레이션 듣고 오겠습니다 자취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납니다 아 뭔가 누군가 운명처럼 이 떡이라도 돌릴까 생각을 했거든요 누군가 친해지는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듣다가 문자가 왔는데 4341님이 대학 입학하고 들으면서 되게 확 와 닿았던 곡인데 레디덕에 오랜만에 듣게 되네요 이게 진짜 딱 지금 제 나이대 분들이시라면 듣고 엄청 와 닿을 거예요 3738님께서 아까 허밍했는데 퇴근길 운전하면서 듣고 있는데 옹알이가 옹알이 소리 깜짝이요 재밌네요 재밌으셨으면 다행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다치시진 않았을지 걱정이 됩니다 빈춘형님 노래를 듣고 왔고요 이제 또 레디가 꼽은 세 번째 탑5 MC 세 번째 주인공은 바로 창모형님입니다 이제 2014년, 15년, 16년이 딱 지나가고 17년도 초에 저도 이제 마이크를 막 사서 녹음을 할 시기에 엄청난 창모형님이 이제 확확 올라오고 있었어요 SNS에 막 난리가 납니다 마에스트로로 난리가 났을 때 저도 친구들이랑 푹 빠지게 되고 처음 저도 들었던 노래는 마에스트로였는데 막 학교에서 공연을 했었어요 창모형님 노래로 막 가사 다 절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돈 벌 시간이라는 시리즈 앨범을 내시고 돈 번 순간을 내십니다 돈 번 순간이라는 앨범에 8번 트랙 8번 트랙의 Wait For Me라는 곡이 있는데 이게 저를 너무 제 음악을 할 때 되게 용기를 내게 했었어요 그 앨범 전체를 이제 1번부터 쭉 돌리면 엄청 마음에 그 가슴속에서 창모님의 한이 그대로 이 뭔가 받아들여지고 그 한이 고스란히 저에게도 적용이 되는 엄청 한이 맺혀 있거든요 그 한과 그 희망과 뭔가 그 꿈 저도 이 래퍼의 꿈을 품으면서 계속 들었었습니다 창모형님은 피아노 영재인데 저는 그 영재는 아니고 저도 라임 영잼 그런 거 비슷한 건가 봐요 진짜 창모형님의 곡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고요 혹시 모르시면 꼭 이번에 듣고 그 앨범 전곡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Wait For Me인데요 창모형님의 Wait For Me 들어보겠습니다 창모의 Wait For Me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시죠? 레원이 사랑하는 탑 MC 계속해서 소개해 볼 건데요 그냥 공개하면 재미없잖아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직접 맞춰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코너 히든 싱어 아니고 래퍼 이게 히든 래퍼 이게 첫 번째로 음성 변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누군지 맞춰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들어볼까요? 한 5시간만 되면 수염이 자라요 털이 진짜 굴대요 이게 음성 변조가 된 거죠? 잘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한 번만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이번에 이게 난이도가 어떤지 궁금한데 저는 바로 알거든요 여러분들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분이 이제 뭔가 이분에 대한 힌트는 털이 많다? 털이 많다고 합니다 이분에 대한 힌트를 또 주고 싶은데 아 이분은 약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두 번째 드리겠습니다 검정 검정 나는 모든 게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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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 검정색을 좋아하시나 봐요 오 검정 저는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검정색을 좋아하고 뭐 털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소리 들어보면 되게 귀여우신 것 같은데 음성 변조 뒤에 숨겨둔 제가 사랑하는 MC 히든 래퍼의 정답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기리보이 형님이셨습니다 기리보이 형님이고요 제가 기리보이 형님을 또 탑 MC로 꼽았는데 여러분들 스테이션 제트를 꾸준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기리보이 형님도 한 번 오셨고 제가 탑 MC로 또 뽑았었습니다 기리보이가 털이 많고 검정을 좋아한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저도 몰랐어요 최근에 기리보이 형님과 연락했던 적은 많죠 기리보이 형님과 보드게임을 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구를 사가지고 아주 예쁜 가구를 사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또 좋은 기운을 받겠습니다 기리보이 형님에게 음성 편지 한 번 드리겠습니다 기리보이 형님 사랑합니다 저를 동생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렇다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야죠 이거 제가 이 곡을 이제 끝곡을 기리보이 형님의 노래로 가야 될 것 같은 게 저희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려서 여러분들 제가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난지 몰랐어요 저도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쑥쑥 지났는데 스테이션 제트 원래 이름이 레원 오늘은 조화 특집으로 방송을 꾸며 봤고요 혼자 또 열심히 말하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음 주 월레원은 베이빌론 시온님과 함께 두 번째 R&B 특집을 진행할 거니까요 다음 주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방송되는 빌리의 언박싱 방송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끝곡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리보이의 그땐 어렸으니까 이거 들으면서 엄청 울었어요 오늘도 제가 부르면서 울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곡 그땐 어렸으니까 여러분들 잘 자요 여러분들 잘 자요